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이 2024 어디든 놀이터 놀이활동과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3월 12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복지관 내 강당에서 진행되며 아동놀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동권리 및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동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.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